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KBS 1TV가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맛으로 본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리 인류 도시의 맛에서 서울이 지닌 독특한 맛의 세계를 재조명합니다. 화제의 힐링 다큐 나무야 나무야가 시즌 3로 돌아왔습니다. 여배우들이 전하는 숲의 위로와 치유 이야기 만나보시죠. 360년 전 경북 영주의 무서운 마을에 자리 잡은 종갓집 만족제. 3대에 걸친 6명의 딸들을 통해 이 시대 종갓집 여인들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스타 셰프와 연예인들이 한식을 알리기 위해 나섰습니다. 미국과 터키로 날아간 한식 원정대의 유쾌한 도전 만나보시죠. 섬진강이 휘돌아 나가는 전북 임실의 진매마을. 산골의 아름다운 풍경에 고향과 어머니의 의미를 담아냅니다. 무술련 황금개띠해를 맞아 민속학과 인문학으로 풀어낸 개의 이야기. 흥미진진한 이야깃거리들로 새해를 열어보시죠. 전남 여수 앞바다의 섬 금오도엔 58년 개띠 3인방이 있습니다. 평생을 섬에서 살아온 새 아버지들의 삶으로 들어가 봅니다. KBS 1TV 서울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